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거 줄게요 야 꼴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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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배려를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니까 개봉하지 마세요 개봉 안 하고, 아니 나중에 원 Ying 원래 딱 처음에 뽑았을 때 정답을 지내고 이빨에 저렇게 나오니까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? 지금 부러워 약간 인싸캠 내 컷이 너무 웃겨 아니 아 너무? 아 너무? 아니 이거 좋은 놀툼이에요. 뭘째부터? 아니 이거 좋은 놀툼이에요. 아니 아니 아니. 1등으로 살까요? 1등으로 살게요. 어? 좋은 거일 것 같아. 치킨의 영어의 베스트팬. 맥주. 야 치킨물이 하나? 콜라. 제로 콜라. 치맥 치맥. 와 이거 예쁘다. 이건 좀 괜찮다. 와 너무 좋다. 우와 웰렛있다. 웰렛있다. 와 멋있다. 이거 진짜 좋아요. 저는 또. 이지트를 넘어서. 바다가 아름다운 나라. 베트남에서 온 선물. 아 저거 어딜. 저거 보내요 저거. 저거 보내요. 망고. 라면. 베트남 쌀국수. 베트남에서 날라온 건데. 형 근데 괜찮은데? 괜찮다. 캐물이크 좋아 보인다. 와 이거. 이집트 바하리아 사막에서 발굴한 귀중품. 근데 이거. 근데 괜찮아요 이거? 와 이거 좋은거 같아. 도굴 아니에요 도굴. 모래시계 모래시계. 모래시계 모래시계. 아 모래시계. 아 모래시계. 귀엽다. 귀엽다. 좋다 좋다. 3분이래 형 이게 3분. 딱 사우나. 미니 3. 귀엽다. 선방했다. 집에서도 혼자. 168까지. 게임을. 게임인가 봐. 이번에 나왔던. 풀. 풀 아니야? 풀. 우와. 뭐예요? 우와. 와 이거 좋은데? 옛날 거잖아 옛날 거. 우와. 나 진심이 조금 부럽다. 우와. 이거 좋은데? 오케이 된다 이거. 땡큐 땡큐. 진짜 있었네? 믿지 못했어요 사실. 마이크. 아시아 커피 간부. 베트남에서 온 명품 간식. 야 너도 베트남이야? 와 뭐야? 니오 커피. 니오 커피. 좋아. 365일. 언제나. 함께하는. 소울메이트. 와 이거 괜찮다. 예스. 좋아요. 망했다. 예스. 갑니다. 알. 무한대로 뽑아보세요. 우와. 무한대로 뽑아보세요. 우와. 뭐야. 야. 뭐야. 형 꼴대. 나머지 다 내 거 아니야? 빨리. 와 저게 최고인가 보다. 야 뭐야. 반응이. 야 뭐야. 반응이. 우와. 네? 왜 그래 나 설레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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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번 여행 사는 동안 겪었 수 먹을에 이걸로 푸는 거야. 잠깐만. 아니 근데 나를 탑 3을 어떻게 한 거예요? 근데 왜 저한테 희망 공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? 저는요, 저도 하나도 못 맞췄는데 잠깐만! 잠깐만요, 잠깐만요! 와, 여기까지가 대본 같아! 형이 진짜 작은 거 아니야? 근데 뭐일지 가능해? 대박이다, 이거! 나 냄새부터 좀 맡을게 너무 향기로워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근데 뭐일지 가늠이 안 된다 가늠이 안 돼 우와, 뭐야! 우와, 대박! 와, 50만원인가 보다 형, 50만원! 감사합니다! 형, 진짜 민어다, 형! 와, 형 근데 대박이다 와, 진짜 우리 무슨 대본 같아 다 짜져있는, 다 짜져있었던 시나리오 같아 야, 근데 천 원짜리에서 오천 원 받기 때 희열감 우와, 난 솔직히 난 만원에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난 끝 잠깐만, 이게 뭐해하고 있는 거야 사면 그냥 비교했으면 해, 이제 우와, 진짜 비교했으면 해 이만큼, 이만큼 이만큼 얘들아, 접어도 접어도 끝나지가 않아 아, 진짜 많다 이야 이야 또 하고 싶어요 또 여행 안 가요, 우리? 제가 이거 제작품에 보탤게요 아, 이거 집에다가 이거 딱 이렇게 아니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붙여놓고 딱 지나갈러, 결승구 내가 말했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왔자 마지막에 이런 애들이 가져간다니까 우와, 형 만원대부터 코팅이 돼있어 그러니까, 부럽다 야 근데 대산람을 위조시켰으면 좋겠어 아무튼 우리 도호를 외쳐보자 엠! 하면 우리가 토피아! 좋다, 좋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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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갈게요 엠 하고 내리고 토피아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엠! 토피아! 에이!